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그런 관심거리가 되는 초대형사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보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 주인공을 잘 아는 가족 혹은 측근들의 폭로나 제보로부터 그 사건이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일단 사건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초기 진화라는 것은 사건 자체를 그냥 은폐시키는 겁니다. 묻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덜불처럼 그 사건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일명 이재명 사건 이재명 게이트 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것도 아주 작은 폭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검찰 수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사건의 시작 혹은 초기 혹은 단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4일날 중앙일보의 장세진 논설의원은 대장동의 이상한 발상 첫 의혹 제기자는 이재명 씨의 친형이었다는 그런 심청 분석 기사를 떴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사는 처음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노출이 잘 되어 있었지만 지금 찾아 들어가 보면 개우 기사를 찾을 수 있도록 꽁꽁 감추어뒀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사의 링크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접속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열심히 찾아가야 장세정의 시선에 실린 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사를 내버렸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개우 기사를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빼아픈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손을 좀 쓰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이 기사를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대단히 가치가 있고 폭발력이 있는 그런 기사구나 하는 점을 누구든지 알 정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큰 대형 비리 사건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작은 단서 즉 폭로가 있어야 되고 그런 폭로는 주로 가족이나 측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장세정 논술비원의 그런 심청 분석 기사 중에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발설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형이었다는 겁니다. 장세정 기자의 칼럼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남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해온 김사랑 씨는 현재 모두가 리더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런 색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의 김사랑 씨의 그런 주요 정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이재명 지사와 갈등해온 친형 이재선 회계사입니다. 이 회계사는 2017년 11월 달에 사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2년도에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익을 내면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 약 3만 병을 매입하는 결합 개발 방식으로 신민 공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 친형이 되는 그 이 회계사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7천병 공헌기부 체납 등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사유지를 세금으로 매입해서 공헌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발상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자 답답해하면서 2016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의욕을 풀지 못한 채 2017년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제가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주장이 김사랑 씨 시민운동하고 있는 김사랑 씨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핵심 포인트는 첫 보도 기자의 소신과 뚝심입니다. 첫 번째 보도가 어디서 나왔냐 얘기죠. 장세정 논설위원회 기사 가운데서도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 가운데 이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과 계기 그리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 주변 관계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우리가 지금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장세정 논설위원회 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로 비화된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처음 연 보도는 경기도 수원에 기반을 둔 작은 인터넷 매체인 경기경제신문이고 2011년도 참가한 이 매체의 박종명 대표 기자는 제보를 토대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의혹을 8월 30일 날 처음으로 세상에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장세정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대선주자들, 전대법관들, 건물급 이름이 속속 거론되는데 이렇게 묻자 박종명 대표는 처음에는 단순 특혜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것을 건드렸구나 싶습니다. 황소가 뒷걸음을 치다 생지 아닌 황금박지를 낚아오신 셈입니다. 그러자 다시 장세정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 관련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자 박종명 대표의 답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공익 차원에서 보도했는데 보도 다음 날 아침 경기도 관계자는 팩트체크가 안 됐다. 기사를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했지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뒤에 화천대유 측이 반론 보도도 필요 없으니 인터넷에서 기사를 당장 내리라고 다짜고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 더 큰 게 있다는 직감이 들어서 버텼습니다. 더 큰 게 있다는 직감이 들어서 버텼습니다. 작은 인터넷 신문에 그런 종사하시는 분이라도 감이 있겠죠. 그래서 장세정 씨가 묻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소송을 당했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러자 박종명 대표가 보도 다음 날 화천대유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과거에도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면 까부질 말라면서 언론의 입을 털어막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대선 경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허위 보도라면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저는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장세정 논술위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종혁 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정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잠적한 미국으로 가버린 남욱 변호사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의혹의 사인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9월 14일 기자들에게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특혜에 개입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못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장세정 논술위원이 어떻게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박종혁 대표의 주장입니다. 한국사에서 덕막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장동 의혹에 줄줄이 개입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고 비리를 뿌리 뽑아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동산 폭동으로 좌절하고 분노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끝나면 또 다른 제2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질 것입니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는 신한 변호사가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하동인 1호부터 7호에 실체를 폭로하게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언론 인터뷰에서 8월에 이미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 중심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광범위한 그런 관심을 모으는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특히 초기 부분에 첫 보도가 나갔을 때 관계자들이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만큼 떳떳하지 않은 사건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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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